각질 왜 이렇게 많아? 아 완전 더러워 이걸로 관리 좀 해 더러워 죽겠어 이게 뭐야? 구석구석 좀 씻어 여기를 자르고 신어야지 제대로 잘라 이런 거 맞아? 다른 거 맞아 발이 감싸져 붙어 오 대박 신기하다 쨍쨍쨍 어우 기분이 이상해 쨍쨍쨍 발가락 사이에게 꿀꺽이 달라 그래 다 좋다고 저번시간 말해봐 엄마가 갑자기? 빨리 어 발이 엄청 까딱한데 지금 각질이 섞여서 나가서 진짜 보들보들한게 아무튼 대박 그럼 지금